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뇽 여기는 경주에 왔어요 부산에서 집에 가는 길에 경주에 틀렸습니다 여기는 되게 유명한 교리김밥 계란김밥으로 유명하죠 이거랑 잔치국수 맛있게 먹을게요 김밥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 대박 으음 으음 으흠 약간 김밥을 국수에다 싸먹고 싶은데 김밥이 너무 잘 빌려 적시야 먹어야겠어 계란 노리 햄, 단무지, 우엉, 당근 이렇게 설탕이 생길 음란에 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아기가 쉬워요 외국수에서 먹으러 왔어요 혀맹이랑 우왕장근? 뭐 왜 이런 거는 되게 작게 들어가고 뭐 왜 이런 거는 되게 작게 들어가고 잘하면 됐다시크게 잘하면 됐다시크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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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비빔국수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잔치국수인지 잘 어울린다 안타깝지만 손으로 죄송해요 너무 잘 풀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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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에 관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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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